오늘 뭐해요? 오늘 뭐해요? 오늘 뭐해요? 오늘 뭐해요? 오늘 뭐해요? 오늘 뭐하는 아이스크림이 순작했네?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라에몽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노구리라고해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죠 고양이 도라에몽 고양인데요 쥐가요 나 먹어봐준거 좋아요 맞아요 도라에몽 귀를 다 먹어버렸어요 진구 진구는 뭔가 바보 같아요 맨날 도라에몽한테 뭐 해달라고 맨날 부탁해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실수한 일이 있으면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그거 붙이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가 과거도 보고 싶어요 엄마가 맨날 할머니말 잘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제가 날아가지고 언니의 미리 언니 날아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나라왔던지 보고싶어요 제 핑크가 없으면 도라에몽이 나와가지고 그냥 도라에몽을 그냥 가요 솔직히 도라에몽은 솔직히 신비아파트한테 미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희슨이었는데요 신비아파트 나오면서 저는 밀렸어요 그려 볼게요 야! 도라에몽 도라에몽 얘는 도라에몽인데요 도라에몽 귀여운 버전이에요 도라에몽 그릴레다가 잘못 그렸어요 얘는 노진구인데요 팔이요 손이 팔보다 더 커요 잘못 그렸어요 그리고 얘 눈을 그릴레다가 눈이 너머머리에서 한쪽은 잉크로에 넣었어요 그리고 신발이랑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신기고 있는 신발인데요 얘는 이쪽이 다 탔나봐요 이쪽만 하네요 징구야 니 혼자 해라 왜 자꾸 도라에몽 끌어들여가지고 도라에몽 타이머신 타이머신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70%인데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못 만들고 있는 거래요 여기는 로진구 있어요 여기는 로진구 있어요 여기는 이슬이랑 이슬이랑 로진구가 같이 있고 여기에는 도라에몽 이건 재밌은 거 그리고 여기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문 여기는 제가 도라에몽 치자 있다면 갖고 싶어요 배나무 헬리콥터 놀이동산 놀이동산 강림이는 놀 강림이는 놀 강림이를 데리고 놀이동산 가서 강림이는 같이 있을 거예요 노진구는 이슬이를 좋아해요 근데 이슬이는 다른 남자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노진구는 맨날 있어 이러다가 다른 기분을 가지고 셀카 협력있는 조용히 세트야 세트야 세트인 세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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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세트야 도와주지 않을까? 도와주지 않을까?